아직 6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2007 20th choice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. 자, 뭘까? 자, 여기 카메라 들고 계시나 안 들고 계시나 박수를 쳐야 됩니다. 준비됐나요? 하나, 둘, 박수! 이렇게 박수 뒤에 안 들린다 박수 우리 둘 만난 곳에 상이 멈춰버리면 제일 먼저 뭐하고 싶어 하루 동안 뭐 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난 너를 주머니에 넣어서 true, i wanted 요리를 다 첨하지만 불만의 여행을 할 거야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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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게 묽은 몸을 들리며 그럼 에딕할 것 kiss 해주게 이거 뭐 한번 괜찮아요 너의 사랑만 봤던 일은 너의 원리와 사인거 그의 마음이 아름다워 내린 불과 나의 랄랄라 너의 사랑만 봤던 일은 너의 사랑만 봤던 일은 우리 부분도 다 이해라 모든 걸 고치고 싶어 너란 나라라 너는 지금 너란 나에게 바탕이 있어줘 영원히 이 사람 격한 사랑이 뿐이 되죠 You're my every day You're so my type where I'm doing 나는 vibe 너는 모르는 나 사이로란 나라 realizing there's no opening letting would be sure 시작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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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하사 steak I thought you were All your girl 나의 사랑은 나's phrase 뛰고 싶어 너라는 나나냐 Baby you're my everyday 자 뒤에 내 목소리 들리죠? 내가 싫어하는 이런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끝이 보이는 삶 뛰고 내가 울었을 때 살짝 맘을 보지 뛰고 오늘 우리 둘을 못 잡고 어떻게든 어디든 안고 지카를 가려 안타까운 눈을 빛을 날 주지마야 다 뛰고 다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걸 더 나아질 수 없는 걸 내 눈도 사랑 또 사랑이 또 사랑이 또 사랑이 아무리 한 번 안고 내가 알 수 밖에 없던 걸 두 집은 너를 바른다 저 보고 우리에게 말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여튼 네,mem 같지 않은 걸 너를 바른다 자, 지금 잘 듣고 더 가타고 더 가타가기 뛰고 매주 가뭄들과 붙여 씹어지고 다 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